지금 내가 싸울만한 플러스 간이 지금 살짝 사려줘 아 먹어 먹어 왜그래 먹으러 주잖아 난 욕심없어 먹으러 먹은거야 와 센스 줄였다 가자 저 정도 많이 돼요 저 정도가 한 명 밖에 안해 딱 한 명 누군지 알죠? 한 명 빼고 문제없다 오! 저한테 손목이 황금 오참질 야 넌 이거나 쳐 먹어 느렁 필요한번 스피드 지금 지금은 싸우지마 어차피 지금 내가 싸울만한 지금 내가 싸울만한 플러스 간이 지금은 살짝 사려줘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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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먹으러 주잖아 난 욕심없어 먹으러 먹은거야 와 센스 줄였다 와 센스 줄였다 먹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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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잠깐만 왜 저먹어 병신아 넌 빠져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먹어 먹으라니까 일단 먹어 물약 많이 빨리 먹어 저거 잡아야 된다고 이 병신들아 뻥 죽었다 일단 먹으라구 물약을 시발 먹어 아 넌 먹 까비 지금 개새끼들 내가 먹어할때 먹었어야지 성공 못끄워 흝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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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아아아아 things 오지마아아 오지마아아 으아악 오지마아아아아악 제발 죽어라 그러자아아아아악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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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틀어 예아 만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악세에 씨발 꼬라지가 오늘 왜이러지? 아 하나씩 먹어 하나씩 먹자 두개있냐? 새끼야? 팔붕이 한테 에? 어디에 벌랑크스 새끼가 에? 마망... 흐흐흐흐 이야아 진짜 아주 그냥 바보, 바보킹 덩순이어에 자 아이스 엘븐소드 있구요 물론 내 옆방에 마망도 있네요 어? 잠깐만 엘븐 죽었다 안죽었다 야 맛있게, 야 잠깐만 이거, 내 자, 이거 기난사 학생 하나만 먹음 아씨 이빨 족같은 개 어어! 불리자슨 슬래샤! 야 바꿀사라! 야 건들지마 1등 시켜줄게 내가 아유 병신 저거 시맨 건들지 말라 여기니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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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똥새끼가 에? 살려주니까 니가 뭐야 되는 줄 알아 이 ㅅㅂ놈아 에? 좀 쉬는구만 마마무 절대 못 이긴데 이거 쇼드 아니 제발 아이 데미지마 나와 나와 너 귀여워 저 ㅅ새끼 어떻게 잡지? 가지나? 아니 지금? 지금인가? 야 쩌대도 뜨끈뜨끈해? 야 저 이제 쓸모가 없다 죽어라 아 미안해 구 랄 아하 이 ㅅ새끼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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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보면 가자! 자전!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악 헤이카니 여기 보고 있어요! 렉슥 리일정에 온 고 있어요! 하아 ㅅㅂ ㅅㅂ 쓰레기 게임 병신게임 진짜 왜해어 나는 악세 안주는데 나 이것도 심지어 뺏은 거야 에? 진짜 나한테 무슨 잘못을 인지할래에? 정악세만 해? 시몬 죽으려도 뿜데 하... 불쇠도 있다고요? 스포.. 스포 금지 알려준 건 고마운데 아.. 제 뜻이 썼어요 ZX가 아니었구나 딸 수 있고 저 한 대피에요 예 딱 한 대피네 아 씨발 이기능이 불가능하지? 그래 오케이 힐판장 오케이 광작권 아무도 몰라요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녹차오떡 아이스오떡끼만 아닌데 아 왜 그럴까 이 새끼 갑자기 또 이상한데? 녹차오떡이 그렇게 먹고 싶은거야? 그 악세가 좀 살짝 의심해도 됩니다 안보이는 것을 해놨어요 아 근데 호떡 아 근데 사실 호떡에 있는 계피가 시나몬 아니요? 다른거 이? 진짜 모름 뚱 조금 달라 맛은 똑같은데? 그럼 형제 아이가 뚱 뚱 왔구나 아니 얻어 걸렸네 호떡 짠사 2등 오케이 지금부터 1인분 일단 들어갑니다 1인분 자 맛있는 호떡 어떡하니? 누구보고 후회달라 할건데 맛있어 어우 맛있어 뚱뚱 딱 뚱뚱 뚱뚱 잘가세요 뚱뚱 있어 마갓? 카 야 먹는 건 다 건들지마 그랬라 아 우하 areth 호떡 좀 존나 ANGO 도망가 아 도망가 도망가 lud 아 아 예 아 어어어어어어ㅓ어어어여ㅓ어구ㅓㅓㅉ 야 먹어 먹어! 주면 안 돼요 뚠! 자 2인분 들어갑니다 자 맛있는 먹던 2인분 구경 참을 수 없거든 자 5개테라고 쳐봐 5개테 아 물약 드세요 물약 드세요 제가 뭐 먹지 말라 했습니까? 물약 드세요 드세요 아 드세요 드세요 제가 뭐 아 먹으시면 되요 먹으세요 먹으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야 이 새끼야 날 멀리서 쏠라 에이 시X놈아 3인분째 나 3인분 3인분 헤이 3인분 으이 5개들아 봐봐 아 물약 드세요 아 드세요 드세요 자 드세요 드세요 빨리 누가 뭐합니까 먹으세요 먹으세요 힛 야아아아아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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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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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저도 포떡 맛있었습니다 왔나 쓰레기 쓰레기 뭐야 이거 주면 안 돼 이거는 나물 주면 안 돼 내가 먹긴 애매하지만 누군가 주게 돼 저거먹고 학살? 지겨워 나도 좀 포식자의 느낌을 가져보자고 다 부질없어 이런거 먹어봤자 야 세입자리가 내가 줄거 같애 이거를? 내가 그거 줄거 같애? 내가 그거 줄거 같애? 내가 그거 줄거 같애? 절대 안주지 여기서 한입 두입 반겨 먹는거 방해 피해주고 태클 바로 먹어주시고 요 요 다했어 엠 쏘쏘쏘쏘쏘 뮤직 요 요 요 요 요 요 예요 예요 어어어 어어어 구역 왜 하고 있어 미친 놈들이 꺼져 진짜 어떻게 매 순간 이렇게 세락스가 나오지? 가자 저는 끝내주기에 이기고, 끝내주기에 방조하는 거야. 아, 저 친구 참 위험한 것 같아. 에이, 좋진 않습니다. 세긴 한데. 그렇지, 우리 니, 오케이! 우리 느낌 있어, 친구. 오케이, 느낌 있어, 우리. 우리 친구 느낌 있어, 지금. 그렇지, 느낌 있네. 느낌, 느낌 쌓아있네. 씨미야, 니 두옥 같다. 피해봐야 되는데. 이거 왜 안먹어? 니 도그가, 에? 전 정말 다행이다. 저 새끼가 저만 안보는게. 저 새끼가 나뿐만 먹고, 에? 나한테만 왔어봐. 얼마나 무서워, 에? 그냥 뒤지는 거야. 두볼 게이야. 까비. 프레 passing Helena Matal 빨라 그래도 SS이네. 아이구. 그만 쏴!!! 그만 쏴!!! 먹어봐 그렇게 해! 야, 이십階아야, 일로와봐. 야, 어디야. 여기잖아. 니 여기잖아, 야. 새끼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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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 피지마 형 하나만 죽여버리고 간다 쪼디 아니야? 사람이 사라졌어? 진짜 안되겠네? 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어디갔어 야 그만해 나 좀 먹자 딴 놈 쓰라고 자 방법을 1등으로 할 수 있는? 어허허 기념품 못참지 시바 이거 아니야 야 어어 나이스 나 허준영 화났어 진짜 화났어 진짜 이씨 여러분들 나 진짜 화났어 나만 괴롭히고 이 새끼지 죽아라 이 새끼구나 결국엔 또 쓰레기 악쇠로 악쇠때끌 1등 됐어 이정도 니 도그 먹을라 했었어 근데 성가가 뭐가 1등 할 수 있었어 에? 불만 이상 손 들어 보세요 에? 안드다 진짜 빅녀 안들려먹었는데 안드 악쇠나단다 좋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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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환으로 전직해 오케이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 아니 파운드 느낌 안좋아 노악으로 패던 시즌 노악으로 X패봐 에? 왜 애를 괴롭혀 에?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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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야겠지? 던져야겠지? 안걸려요 에? 내가 그라스를 얼마나 많이 썼는데 맞아 필쓰겠지 안걸려요 에? 자기가 뭐 존나 잘하는줄 알아 에? 유도 빠바바바빠 아아 엽창이 엽창이 갑니다 그렇지 이제 내 좋아 으음 용맹 연ью 영위 마리 Eddie introduced Yo 열심히 나 쓰면 뭐하냐고